많이 힘들었어? 방울아? 아이고, 눈 뻘곤가 봐 혼자 버티느라고 많이 힘들었어? 응, 그랬어 그래서 언니한테 기대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많이 힘들었나봐 많이 지쳐가지고 응, 지쳤어 아유, 눈물 흘리네 다쳐가지고 많이 힘들었어? 응? 응? 혀 씹어가지고 응? 혀에 피 철철 나고 응? 마취 안 돼서 꿰매지도 못하고 눈 상처나고 고생 많이 했네 언니 없는 동안에 응? 근데 너무 잘 버텼어 응, 알았어 내 새끼 아유, 눈에 털 들어갔어 닦아줄게 아이고, 우리 방울이 언니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아팠어? 응, 응, 불었어 흔들었어 울지마 언니 보고 싶었어? 언니도 보고 싶었어? 힘들었어 미안해 에휴, 응 塔스틱 배에 복술로 차서 그냥 후드덕후드덕후드덕 신경 깨, 여기 누웠어 딱딱한데 누우면 안되는데 이따 올라가자 위로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 광울아 이거 봐 여기 이렇게 이만하게 혹이 나있어 어머 이 덩어리야 이게 광울아 아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거 있을수도 없는데 광울아 이게 커지면 안되는데 다 왜 이쪽이냐 이도 그렇고 이건 혹도 그렇고 어 알았어 알았어 다 잊는 사람이 광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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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뻥뻥이 고향하고 잡으시다 거울에서 나오니까 이거 봐봐 얘네 있지 엄마가 이쪽만 하면 뭐 저기 들어간다고 들었어 눈 닦이고 이빨 닦이고 입안 청소해주고 그러면 꼭 간식을 줬거든 닦이면서 이거 하고 간식 먹자 그러면 막 발걸음 치다가도 응 가만히 있는 간식 먹자 그러면 그냥 참고 있는 것 같아 아휴 참자 간식이 어디야 계속 갔다가 방울아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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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언니 밥 줄게 응 응 응 잠깐만 방울아 언니가 요거를 밥을 이거를 그릇을 닦고 그리고 줘야지 언니가 그릇을 닦고 올게 알았지 아휴 아휴 목소리만 크네 목소리만 얼굴 하겠다 아휴 목소리만 큰거야 얘 원래 그러잖아 아휴 이거 밥줄게 응 물 좀 마시고 깜짝이야 천천히 나와요 어이구 빠르네 어이구 빠르네 아이고 미끄러워가지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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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밥 먹을때는 아이고 아휴 아휴 천천히 와야지 천천히 아이고 어이구 빠르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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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시키지마 지 아들이아만 어떻게 되지 왜 아저씨 따라가 안다니 네네네 꼭 그 방에서 나왔어 지금 아 얘는 저 방에서 나오면 먹을거 이렇게 연상이네요 아휴 엄마 역광은 기다려봐 광울아 기다려봐 뭘까냐 기다려야지 기다려 기다리는 동안 눈 청소해줘 한 10개 있다가 그냥 눈 닦여줬는데 눈에 안약 이제 여기다 넣어야돼? 그럼 눈에 저기 우선 또 보고 보고 다 닦여 ㅋㅋㅋㅋㅋ 니가 밥을 먹는데 이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는구나 저쪽으로 밀어 약만 밀어내네 약만 그렇지 그거 먹어야지 아휴 잘 먹으세요 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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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 먹었어 잘 먹었나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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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진짜 맛있어 보너스 빼 완전 맛있어 아빠가 너 좋아해 할머니꺼 사오면서 여기 와있어 언니가 줄게 따라 봐봐 언니가 줄게 줄게 야 이거 봐 아저씨가 썰어 잘라준거야 너 먹으라고 왜 찌실라고? 아이고 맛있게 먹네 아이고 맛있게 먹네 먹어 아이고 벌써 다 먹었어 천천히 씹어먹어 아 너네 안 돼서 먹어 어머라 이거는 수리치떡이야 이건 수리치떡이야 아이고 물에다 또 담가먹어 여기 떨어졌네 기다려봐 여기 떨어져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언니 물갈아줘 물이 입에 막 묻히고 먹어서 금방 더러워지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이거 수리치떡이지 어 어 뭐야 이렇게 포장이 돼있네 어 먹어봐 그치 안에 팝이 있는데? 네모판트 난거는 아무것도 없고 음 아이고 사과야 사과 엄마가 사과 갖고 있어 사과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이쁜 딸 아이고 기침염이 미켜 야 또 물 버라 그랬지 기관지염 같진 않은데 하긴 봐도 이거 기관지염은 열이 좀 있고 아래 좀 드릴 때 쭉 모여봤는데 가래가 또 기관지염에 대해서 조사해봤어? 응 기침이 있고 가래가 좀 있고 여름이 좀 있고 엄마가 사과 갖고 있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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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염에 원래는 피클을 먹는데 음 엄마 조금만 좀 해 아줌마가 자르고 있다 우리 방울이 사과 진짜 좋아해 냄새 나나봐 난리 났어 방울아 엄마 깎고 있어 기관지염에 홍상 홍상 홍상? 홍상 그 다음에 저기 저 저 저 저 오미자차 맞아 오미자차 오미자차 좀 먹었어 맞아 오미자차 맛있어 어 뭐야 엄마 얘 엄청 뛰어가면 안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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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나 홍상 싫어 이리 와 이거는 맛있어 그거 내려놓은 거 그거? 하나 먹어봐 조금 더 먹으면 좀 봐 맛있어 안 먹으면 안 먹어 아잉 맛있어 아잉 맛있어 사과가 세상에 제일 좋지 아잉 맛있어 아잉 아잉 아줌마는 쳐다보고 있네 빨리 먹는다 양념 좀 고등어수 아직 갈치조리 방울아 밥 달라고 아이고 이름, pastry Valerie. 아이고 알았어. 가져올게. 아이고. 넘어졌어. 오지 말고 넘어지잖아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언니가 우리 밥 줄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먹을 거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언니가 이거 불겨서 줄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불겨서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밥 먹고 싶어. 아이고, 밥 먹고 싶어. 약이랑 같이 해서 먹어야 되니까 기다려 보세요. 더 맛있어. 가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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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장약이랑 통조림이랑 생계에서 먹었지? 알았어요. 천천히. 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어, 자리에 옮겨서 천천히 먹어. 그치, 이쪽으로. 아, 이건 샐러드야? 되게 좋아. 얘네, 수납. 근데 새까봐. 중간맛이랑, 아, 이게 조금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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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